이 문자 논란 그러면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다시 꺼냈는가 이걸 두고도 한동훈 원희룡 두 캠프 측에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저거 나한테 없는 내용인데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저게요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삭제가 됐어요. 한 후보가 그러니까 삭제한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삭제해서 확인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일부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인데 한 후보님이 안 지우셨으면 김 여사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폰을 다른 분들이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이 저쪽은 우리가 공개하는 거 아니냐 1월 달에 어떻게 그걸 공개하겠습니까 제 상상입니다 여기서는 한동훈 후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고민이 있으면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고민을 같이 공유를 했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김경부 대변인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 주장은 한동훈 후보는 문자 받은 사람이잖아요 문자 받은 사람은 핸드폰에 그 문자 저희가 공개한 5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보낸 사람이 언제든지 그걸 삭제를 할 수 있잖아요 저 말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일부를 삭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삭제된지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여하튼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 부분은 전체적으로 캡쳐를 해서 그걸 돌리고 불리한 부분은 삭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이 문자 메시지의 어떤 내용보다도 6개월 전에 있었던 이 문제가 왜 갑자기 지금 전당대회 수면 위로 올라왔느냐 그건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작업을 한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희룡 캠프나 그다음에 윤회관 쪽 그다음에 나아가서 대통령실을 겨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후보가 어제 그제 약간 수세적으로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왜 그럴까 보면 본인의 전략에 있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미 5건의 문자가 다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면서 당원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게 뭔가 그때 사과할 의향이 있는데 그때 정무적인 판단을 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인간적으로 좀 너무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다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공격할 소재는 다 풀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뒤로 빠지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뭐냐면 이 어떤 의도 편집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거를 왜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방금 발언은 왜 나왔는지 맥락을 볼 게 5건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한동훈 폰에는 없다라는 것은 나는 원문을 공개할래야 공개할 5건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이거는 둘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거슬러 올라갔을 때 처음 공개된 게 1월에 TV조선에 단독 보도가 있었어 이 문건에 대해서 그때 여사가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이런 자세도 보이는 게 있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여사한테 도움되는 내용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물 밑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건을 공개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 문건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여사가 직접 전당대회에 개입하느냐 저는 사실 그 가능성보다 여사가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측근과 공유했던 게 그 측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진중권 교수하고 통화할 때 나는 그거에 대해 사과할 마음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을 토로했던 게 거기서 드러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저는 생각에 대통령은 계속 지금 3년간의 임기가 있고 한동훈 만약에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둘은 극적으로 또 화해할 수가 있어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도 연판장 돌리고 이랬지만 지금 총선 이후에 제일 먼저 식사했듯이 이렇게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붕 떠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둘이 화해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여사를 직접 끌어들여서 논의하는 것보다 그 주변 측근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여사의 문자를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여사가 사과하고 싶었던 거고 한동훈 후보도 사과를 원했던 거고 둘은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그럼 배신자 프레임은 어디서 걸리는가 여태까지 배신자라고 맥락 없이 막 하면서 그런데 결국 사과를 안 했던 거에 대한 정부적인 책임을 지라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면 사과를 안 했던 건 여사께서 직접 밝히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못했다 그럼 정작 사과 못한 거는 주변 사람들 그 누군지를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포기하든지 책임을 묻고 싶으면 사과를 못하게 한 그 주변 측근들이 누군지를 밝히는 쪽으로 가야지 당이 건설적으로 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김기경 부대변인 말씀 줬습니다만 물론 진중권 교수는 본인이 통화했다고 합니다만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요 저는 그 부분을 가입하고 싶으면 좋음 브레임이 돼서 수상시간을 수상시간에 PROFESSOR 수상시간을rant 저희가 정 om점했습니다만